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이번엔 오리콜릿을 준비했어요! 오리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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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마요네즈 초콜릿 초콜릿 마카롱 치즈볼 초콜릿 초콜릿 치즈볼 초콜릿 바삭바삭 치즈볼 생크림이 너무 좋아요 단무지 단무지 너무 맛있어요 이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단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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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콜라 치즈볼 단무삭 치즈소스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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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쭈쭈쭈쭈 초콜릿 청양고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편집 및 자막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